안녕하세요. 국내 최초로 다이아몬드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인생주얼리 권구현입니다. 오늘 제가 페넥스 박스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동안 좋은 다이아몬드가 제 손에 올 때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소개시켜드릴만 할 타이밍에 고객분들이 오셔서 판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못시켜드렸던 것들이 정말 많았는데요. 요번에는 제가 작정하고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요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 언박싱을 하면서 어떤 다이아몬드가 들어있고 어떤 분들에게 적합할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안에는 GIA 다이아몬드 1캐럿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데요. 1.08캐럿 G컬러 SI2 트리플 엑셀런트의 형광반환도 없는 다이아몬드입니다. 1.08감 ske금창 2.09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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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